동사 자 any goal you said 그리고 얘가 동사죠 is 다음에 to be difficult to achieve and you will certainly be disappointed at some point along the way 동사 지금 세 개죠 눈에 보이는 접속사는 이거 하나 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any goal, 명사 그리고 명사 동사 이렇게 나오잖아 명사 명사 동사니까 이 사이를 이렇게 묶어 주시고 여기에 대시 있는 거죠 당신이 설정하는 그 어떠한 목표관 간에 이런 거죠 당신이 설정하는 어떤 목표관에 is going to be difficult to achieve 성취하기에 꽤나 어려울 겁니다 and 그리고 you will certainly be disappointed at some point along the way 그 과정 속안에서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기 어렵네 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분명히 실망하겠죠 so 그러면 why not why not 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제안을 하는 거죠 뭐뭐 하는 게 어때 이렇게요 why not set your goal much higher than you consider worthy from the beginning 여기서 why not set 이게 동사가 되는 거죠 됐죠 동사 지금 두 개가 나왔으니까 접속 하나 필요하죠 어떤 거 여기 10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되는 거죠 되죠 보니까 그렇다면 much higher you much 라고 하는 것은 비교급을 강조하려고 나오는 거잖아 you consider worthy from the beginning yeah 아예 애시 당초에 from the beginning 시작할 때부터 애시 당초부터 당신이 생각하기에 worthy 뭔가 값어치 있는 어 가치 있는 것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보다도 훨씬 더 높게 설정해 보는 거 어때 오케이 어차피 이런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 양궁 할 때 양궁 할 때 관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관역이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활실을 당겼을 때 여기를 조준하면 안 된다고 하죠 여기를 조준하면 활이 쭉 날라가서 여기에 박히죠 애시 당초에 활실을 당길 때 여기를 겨냥하라고 하죠 활이 왜냐면 멀리서 쏘니까 이렇게 날라와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중력 영향을 받아서 오케이 그러면 애시 당초에 높이 설정을 하면 와서 목표에 적중하게 된다 라는 거죠 그럼 어차피 우리가 목표를 이룰 때마다 조금 실망도 하고 실패했다고 좀 모자라게 성취를 할 거냐면 애시 당초에 이따시만큼 설정을 해 놓고 조금 밑에 이렇게 하면 내가 원래 이만큼 설정했다 이만큼 가는 것보다는 성취하는 것이 높아질 거 아니냐 라는 거죠 어떤 논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시 당초에 높은 목표를 설정해 봐 이게 낫지 않아? 라는 질문이죠 한번 가봅시다 if if they are going to be going to require work effort and energy then why not exert ten times as much of each 동사 지금 두 개입니다 동사가 두 개라 접사가 하나 필요한데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것들은요 여기 데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야 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your goal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목표 당신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어 노력과 일과 그리고 에너지 라는 것을 요구할 것 요구한다면 요구한다면 10 그러면 why not exert 10 times as much of each 그 각각에 대해서 each 그 각각에 대해서 10 times 10배 정도 그 각각에 대한 10배 정도를 투자해 보는 것 10배 정도를 exert 막 집어넣어 보는 것 어때요? 그렇게 노력을 해 보는 것 어떨까요? What if you are underestimating your capability? What if 라고 하면 뭐뭐라면 어쩌지 라는 뜻이죠 뭐뭐라면 어쩌지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중이라면 어떠지 생각보다 내가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그보다 난 이거밖에 안 돼 저번에도 안 됐었고 목표는 이루기 잘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떨까 당신이 이만큼 이룰 수 있는 사람인데 You might be protesting saying what of the disappointment that comes from setting unreal scores 여기는 하나의 대사입니다 그냥 이렇게 따로 묶어 줄게요 당신은 아마 이렇게 말하면서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테스트 따져 갈 수도 있는 거죠 당신이 항변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항변하냐면 what of the disappointment that comes from setting unreal score yeah 만약 그렇게 unreal score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런 실망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알아? 근데 문장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봐봐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생각되어 있는 거죠 그냥 생각되어 있고 그냥 구어체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세웠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게 실망스럽잖아 당신이 그거 알아? 생각을 해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성공하는 연습을 계속하면 계속 성공하죠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루었어 오 잘 되네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이런 거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반대되는 의견인 거죠 이 필자의 주장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견은 이 사람의 항변은 우리가 방금 말했던 그 논리죠 성공하고 성공하고 성공해야지 성공하는 거지 자꾸 자꾸 실패하면 실망스럽잖아 좌절하면 어떡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필자의 주장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죠 however 근데 있잖아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 근데 있잖아 잘 생각해봐 however 그러나 take just a few moments to look back over your life 근데 잘 생각해봐 당신의 삶에 대해서 잘 한번 되돌아 봐봐 이제까지 당신이 살아왔던 그 삶들을 잠깐 동안 되돌아 봐봐 chances are that you have more often been disappointed by setting targets that are too low and achieving them only to be shocked that you still didn't get what you want 여긴 따로 떼어서 봅시다 이렇게 앞 보다 보니까 동사 3개 접사가 2개 필요하죠 제일 먼저 that 이렇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여기 that 이렇게 나와주고 있죠 이 표현은 그냥 영작 정도로 아예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표현 자체를 암기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는 그냥 암기하세요 chances are that 하면 뭐뭐 할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럴 확률이 높아요 어떤 확률이냐면 you have more often been disappointed 당신이 이렇게 실망한 적이 더 많다라는 거죠 더 빈번하게 실망했을 겁니다 by setting target that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너무 낮 너무 낮은 너무 낮은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합시다 setting goals 그리고 achieving down 너무 낮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함으로써 실망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only to be 잠깐만 only to 라고 하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 결과죠 그냥 결과 결국 뭐뭐하다 이런 거죠 결국 당신이 충격을 받죠 어떤 충격을 받냐면 that you still didn't get that what you want 당신이 여전히 아직도 당신이 바라고 있는 것을 이뤄내지 못했다 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을 뿐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어 나는 정규 1등 할 거야 내가 정규에서 짱 먹을 거야 이 목표를 세웠어 오케이 근데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어 정규 10등 밖에 못했어 10등을 했어 근데 생각해보면 정규 10등 하고 나서 엄청나게 실망하고 엄청나게 좌절하고 젠장 안 되네 1등 하고 싶은데 10등 밖에 못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원래 당신의 등수가 정규 300등이었다면 정규 300등 정도 하다가 정규 1등을 목표로 미친 듯이 달려가다가 10등 정도 했어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떤 누가 이 멍충이 바보야 너 그 밖에 못했니?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오케이 이해됩니까? 차라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10등 정도 하면 괜찮은 건데 300등이니까 일단 나는 298등 정도를 먼저 해야지 왜냐하면 난 성공해야 되잖아 실패하면 안 되잖아 성공을 해야 되니까 이만큼 난 한 두 자릿수만 올라가야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여긴데 그리고 아직 에너지도 남아 있을 텐데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하는 것은 바보 같은 목표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전체는 그냥 뭐예요? 이거죠 이런 말 자주 하죠 목표를 높게 설정해야 된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가야 된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 정도 보시면 되죠 이 정도 보시면 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